2024년 5월 3일입니다. 지금 제가 몸을 회부하듯이 직접 제 몸에 문제 있는 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집 청소하듯이 제가 몸에 안 좋은 거를 자연으로 치유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이 각질을 뜯어낸 게 저 보면 전부 여기에 피부 속에 안 좋은 거. 들어 앉아 있는 귀신을 제가 직접 이렇게 각질을 벗겨서 새살이 돋아나게 합니다. 저는 제가 이 몸을 사랑해서 제 몸을 찾으려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자연치유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여기다가 연고를 발라서 또 각질을 이 세레스톤지가 흉터 흉터 없애는 거라고 약국에서 엄연히 파는 돈 주고 사는 연고를 가지고 제가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. 알지도 못하면서 화장품은 왜 바르느냐? 세수는 왜 하느냐? 네 배에 똥이나 빼고 네 머리통에 역제사지라도 생각을 해가지고 남을 갖다가 괴롭히지 말고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는 진실을 남기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제 몸을 자연으로 찾고 있습니다. 의사가 낳아주지 않는 의사를 천공도사님이 수리공이라고 했습니다. 진실입니다.